안녕하세요. 여심저격 브라운 꿀팁을 전달할 쭈니입니다. 지금부터 여기 에뛰드의 야심찬 트렌디템 3가지 색상의 청순거짓 브라우저의 틴트를 가지고 지금부터 여심저격 남성 브라운 꿀팁을 전달해드릴게요. 어떻게? 이렇게! 발색 한번 볼게요. 3가지 색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브라운, 라이트 브라운, 그레이 브라운 저는 머리가 까마니까 그레이 브라운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남성분들 간단합니다. 눈썹 선에 따라 이렇게 쓱쓱 펴발라주세요. 참 쉽죠? 자, 됐습니다. 이제 2시간만 기다리면 되는데요. 약간 소년명수 같기도 하고 갈매기 같기도 하고 참 모양은 재밌네요. 자, 이런 것도 셀카로 남겨줘야죠. 어우, 잘생겼잖아. 라이티드 제품 괜찮은데? 괜찮지 않아요? 여심저격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네요. 한번 떼 볼게요. 자, 깔끔하게 깔끔하게 떼지고 있죠? 깔끔합니다. 끝났습니다. 와, 전혀 안 번지는데요? 이거 보세요. 딱 봐도 자연스럽죠? 7일 이상 지속되는 청순 거짓 브라우저의 틴트 여심저격 끝났네요. 여심저격 끝! 제 여자친구입니다. 읽기도 좋은 거짓말입니다. 지분하실 수 있습니다. 성공 확륜과 승 무edo breaking 由